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한 어떤 상품을 준비했을까요? 멀티플 펫 캐리어 앞치마인데요. 캐리어와 앞치마가 손을 딱 잡은 상품이라서 오늘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초코 카라멜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데님도 예쁘고 코즈 데님 그리고 그레이 컬러까지 막 그냥 미친듯이 뛰어나갈 때 얘를 뭐하고 데리고 가방을 챙길 이런 겨를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이쪽에 한쪽부터 그냥 천천히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토퍼 당겨가지고 앞으로 당겨만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담아서 한 번 더 조금 더 튼튼하고 뭔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한 180 정도 되는 남성분들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폭과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편리하게 빨아서 쓰시면서 그냥 편리하게 강아지 집에서 키우시면서 목욕시키시면서 밖에 나갈 때 오이쿠 내 새끼 담고 나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상품들을 계속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